이호성 선수가 박철우 선수가 얘기를 많이 하는군요. 역시 이런 모습은 좋은 거죠? 그럼요 그럼요. 넘게 당합니다. 좌중간 쪽입니다. 깊숙하게 날아갑니다. 중견수 중견수 중견수가 참았습니다. 대단한 수비를 보여주네요 중견수 박용택. 아 이 걸 잡아내네요 박용택. 멋진 수비로 실점을 막아줍니다 박용택. 저는 지금 이거는 여기서 봐도 도저히 잡을 수 없는 곰이라고 봤고요. 백승용 선수랑 정범모 이루 주자랑 저는 겹칠까봐 걱정했어요 지금. 타자 주자와 주자가. 이거는 당연히 빠진 걸로 저는 봤고요. 그만큼 잡기 어려운 공이었어요. 마지막에 글럽대는 것도요 저렇게 손목을 비틀어가지고 보세요 손바닥이 하늘을 보게 해야 되잖아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거는. 그리고 정범모 선수가 베이스에서 거의 붙어있었고 백승용 선수는 빠졌는 줄 알고 2루까지 다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주자가 2명. 타자 주자와 주자가 겹칠까봐 저는 그걸 보고 있었는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